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7장 1절에서 7절까지 18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 둘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오늘 주님은 요한에게 큰 창녀가 심판받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것이 참 많을 텐데 왜 심판을 보여주셨을까요? 심판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여자에게도 이마에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의 이름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시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죄입니다. 게시록 17장 2절 말씀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하나가 유혹이고 다른 하나가 핍박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순서를 정했어요. 항상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유혹합니다. 유혹에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됩니다. 그 다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시록 17장 6절 말씀 보면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 유혹을 이기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예수님도 먼저 유혹을 받으셨죠. 그리고 핍박 받으셨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유혹받았고 그 다음이 핍박이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혹의 강력한 도구가 바로 음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지 음행이 아닙니다. 음행을 통해서 사탄이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합니다. 이 음행을 통해서 사탄이 얻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 개수록 17장 18절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세상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큰 도시를 가리킨다. 사탄이 음행을 통해서 얻은 것은 단지 음란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권 세상의 왕들을 지배하는 통치권입니다. 결국 음행은요 하나님을 떠나 사탄을 따르게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작년에 한 뉴스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에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작년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6학년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전초전이었죠. 요즘 우리나라에 얼마나 깊숙이 음란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는 미투운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탄은 거대한 음란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의료, 교육 심지어 가정과 교회까지 그 세력을 엄청나게 흔들고 있고 그 흔듬을 통해서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정계가 무너지고 법조계가 무너지고 의료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존재해가 사탄이거든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의지, 노력과 성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길 수 있어. 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에 속은 것 뿐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입니다. 주의 사역을 마치고 모든 부목사님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떡볶이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모여서 회의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회의자료에 가야 되는데 그 떡볶이 냄새 때문에 자꾸 우리의 시선은 떡볶이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회의를 중단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떡볶이 하나를 못 이기는구나. 근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었어요. 제가 주의하려고 주의소를 찾았습니다. 어떤 주의소를 찾았냐면요. 최저가 주의소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 주의소에 찾아가지고 기름을 넣고 기분 좋게 교회로 돌아가는데 한 주의소를 지나쳤습니다. 그때 제게 보였던 것은 주의소의 가격표였어요. 근데 지금 방금 넣은 것보다 더 싼 거예요. 그때 갑자기 제 기분 좋던 마음이 사라지고 제가 그렇게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때부터 짜증이 나는데 운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리터당 차이가 3원이었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3원에도 무너지는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요. 3원짜리가 아닙니다. 떡볶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강력한 음란 물질 입니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음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음란의 실체를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오늘 세상의 왕들과 땅의 사람들이 이 큰 창녀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비밀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져 있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름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게시록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음마에는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기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사기 치려고 결혼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결말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 사탄의 마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게시록 17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혜를 가진 마음이 필요하다.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는요. 이 지혜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지킨 증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요. 게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앙의 왕이시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분. 그 거대한 음란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이신 주님과 함께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시대를 분별하는 길입니다. 독일의 어느 한 성도가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버스에서 당장 내려라. 고속버스를 탔는데 고속도로에서 서는 일은 없습니다.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머뭇거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자리에 앉아있으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용기를 내어서 버스기사에게 갔습니다. 저 좀 내려주세요. 당연히 거절받았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그냥 버스기사의 말대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성령님은 앉자마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초 가시는 거예요. 이 버스에서 당장 내려라. 그래서 다시 버스기사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사님 저 좀 제발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내리래요. 강곡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버스기사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고속도리에 서서 그 성도를 내려주고 쏜살같이 갈 길을 갔습니다. 근데 그 버스가 가자마자 커브를 돌다가 전복되어서 계곡에 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목사님의 강곡한 부탁으로 이 일을 이 성도님이 간증했습니다. 간증했는데 간증이 끝나고 한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죽고 당신 혼자 살았는데 그게 뭐가 좋은 일이라고 간증을 하십니까? 사실 이분도 이 마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더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왜 저만 살리셨어요? 왜 다 죽고 저만 살리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다. 근데 너만 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성도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들었던 말 중에 슬픈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슬픈 말은 목사님 이럴 줄 몰랐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바로 이럴 줄 몰랐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죄와 후회뿐입니다. 한 기자가 전도자 무디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가장 큰 장애물입니까? 그런데 무디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큰 방해인 사람은 바로 무디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게시록 18장 7절 말씀입니다. 그 도시가 그렇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으니 사탄이 하는 일은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주님의 음성은 저절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철의 시간에 안수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께서 기도바로 나오셨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에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3월 말에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데 아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이민을 가야 할지 아니면 형제들이 모여서 사는 그 지역으로 내가 가야 할지 그게 고민이라고 기도를 받으러 오신 겁니다. 주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 오셨어요. 그때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가게 하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라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곳은 어디든 천국임을 믿고 그곳으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그분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왜 통곡했죠?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할 것인지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끝내려면 우리는 주의 음성, 주의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게시록 18장 4절 말씀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야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도시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바로 사탄이 머물고 있는 사탄의 소굴인 그 도시를 떠나는 겁니다. 그 도시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대발의 아내에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유혹을 이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박차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세바를 보고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을 시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여자가 어떤 처지인지 알아보고 결국 그 여인을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음행에 빠졌죠. 우리가 죄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제 뿐입니다. 유혹의 자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에게 마음이 뺏기면 이렇게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시록 18장 7절 말씀이에요. 그 도시는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게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본인의 어머니도 아니고 친구의 어머니 그것도 타교에 다니는 친구의 어머니를 신방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병원 신방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어머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사님께 제가 죄송하다고 했지만 그 일은 죄송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회개할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분이 돌아가셨을 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게 회개가 터졌어요.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우리 교인이든 우리 교인이 아니든 아픈 자들 그리고 임종 앞에 서 있는 자들 신방 외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금이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고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있다 해도 괜찮지. 그럴 리가 없지. 난 절대 무너지지 않지. 슬픔은 나에게 사치와 같은 것이지. 이것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지체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벨론과 같이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롯의 가족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롯의 사위들과 처는 지체했습니다. 롯의 사위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도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소동과 고모라의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동기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세요. 게시록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큰 도시 바벨론이 이렇게 큰 힘으로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끝은요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결국 사단의 역사는 무너지는 역사입니다. 멸망의 역사예요. 사탄의 종들로 살았던 이들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시록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게시록 18장 17절과 19절에는 동일하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왜 그렇죠? 심판이 한순간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심판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즐거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결코 즐겁지 않았습니다. 멸망의 모습,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즐겁지 않았어요. 근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게시록 18장 20절 말씀에 있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요, 죄의 대가만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판을 누구를 위해서 행하셨대요? 멸망당할 바벨론을 위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보여주시는 일을 그대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심판은요, 죄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승리의 증표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승리의 증표, 승리의 꼴이 들어가는 이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내 안에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없어도 나는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여기이기 때문에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분을 따라, 돈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지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이기려면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확실한 음성이 여기에 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은 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다 여기에 들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이 있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심판을 즐거워해야 돼요. 정말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니에요. 함께 있으리라 아닙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여자 재소자가 생활하는 교도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도소 이야기를 보는데 제가 한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재소실에 보면 배 식구가 각 방마다 있는데 그 배 식구가 열리고 나타난 얼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 식구가 열리자 아이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여운 아이가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때 죄가 없어도 이 교도소에 올 수 있구나. 그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다큐는요. 미혼모로 20살 된 재소자가 그 아이와 함께 교도소에서 지내는 이야기를 다룬 다큐였습니다. 신체검사 중에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고 길러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도소에서 재소자가 아이를 낳으면 18개월 동안만 그 교도소에서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받은 형량이 20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 부족한 거죠? 2개월을 먼저 아이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재소자는요. 부유한 가정에 자랐지만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중학교 때 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교도소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디 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안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처럼 이 아이가 고아가 될까 봐 그럼 이 아이가 입양되면 자신처럼 될까 봐 이 여자 재소자가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 한 가지 방법은요. 가석방을 신청하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가석방을 신청하는 거였는데 가석방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가석방 받은 자가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재소자가 이 미혼모의 이 엄마가 그 아이와 함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면서 저는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갈망한다면 우리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갈망한다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하실까요? 분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제나 버리고 떠난 자는 우리였어요.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은 자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이제 이 일을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결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잖아요. 지혜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심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심판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하며 믿음을 지켜 승리의 골을 넣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기로다 예원 수마귀를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리를 삼으리 천하의 누가 닿아야 내 입만 의지할 때는 배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만문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리로다 이 땅에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삶기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 길이로다 진척과 재물과 영애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이라 아멘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우린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참 악합니다 보이지 않는 악의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그 길이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넘기는 데 있습니다 왕이었던 나의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이 시대를 분별할 힘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게 하소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셔서 사탄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기며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상이 참 악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입니다 주여 이 악한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띄워 주시옵소서 그 눈이 뜨는 길이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음성이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도시를 떠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음성에 지치하지 않냐고 순정하며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냐고 그 죄에 빠진 바벨랑이 말방하는 그 모든 재난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대를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길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주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을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눈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정신을 차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을 지킨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 여러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목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보다 더 크고 강하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조감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만족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즐거움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성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주소서 그 기쁨이 열방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하소서 그 가정과 성교지 가운데 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 한같이 흘러 넘치는 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역사를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미용과 증오 음란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분단된 이 아픔을 주님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소서 강 열방에 살아있는 주의 역사를 증거하는 민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하교회와 억류되어 있는 믿음을 지키며 고난 속에 있는 이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게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갇혀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성교사님 최충길 성교사님 김동철 성교사님 김상덕 교수님 김학성 교수님 하나님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에 있는 온성도 목사님도 하나님 속히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는 일이 주의 복음을 붙잡는 길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예수동행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